오늘 날씨가 많아졌다 오늘 날씨가 많아졌다 잘하지? 맛있어 이런게 행복이 아닐까? 자 시작이다 빨리 빨리 생신 면 100만원? 클레버티비 클레버티비 뭔소리야? 벌써 8시네 숨만 가자 또 깨니까 잠이 안오잖아 아 그래 오늘 좀 일찍 일어났자 일단 게임을 해볼게 어우 따뜻해 오케이 굿네 숙제 좀 미리미리 하자 아 귀찮은데 오늘 아 물쓰고 싸우면 되지? 오케이 자 아 여기를 해야 돼 1번 어? 왜 이렇게 오늘 따라 진짜 잘 보이지? 아 숙제까지 맞췄으니까 씻어야겠지? luckily 또 한 번 탑 실패 실패 탑 시작해볼까요? 자 시작해볼까요? 빨리 빨리 한 종이 남은 거야 한 종이 한 종이 한 종이 한 종이 한 종이 한 종이 오늘도 오늘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일단 오늘은 먼저 스트레칭 보자 해야겠다 아 맞다 운동 숙제하라 그랬는데 고민은 다리찍기를 하는 사람이 뭘 챙기지? 오늘 직업 기회가 좀 하고 너무 운동을 열심히 했나 배고픈데? 좋아 좋아 점점 힘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벌써 밤이네? 이제 자야겠다 잘 때도 운동을 해야지 배고픈 배고프다 뭐 좀 먹어볼까? 배고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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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이걸로 부족한데 삼겹살 삼겹살 이거 맛있겠다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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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런게 행복이 아닐까? 따라갈 것 같아 네에ma 삼겹살 과자 먹네 맛있겠다 아 나도 과자 있지? 아 맛있겠다 영상보니까 더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 사람 책도 보네? 그러면 나도 챙겨야지 서서 오 집중이 잘 되는거지? 다음 만들어 먹고 싶다 근데 핸드폰 봐야되는데? 재민아 재민아 뿅뿅해 어이 나 이거 만들어주면 안돼? 왜 언니가 만들어 먹어 아 제발 나 이거 한번밖에 안 먹어봤단 말이야 너 한번만 만들어 주면 안돼? 한 patient 가 상 prehe Watts 아아니야 진짜 이거 만들어줘 그럼 내가 결혼 한가지들여 줄게 제발 응. 알겠어. 만들어 갖다 줄게. 진짜? 진짜? 오빠 고마워. 자, 핸드폰 계속 봐야지. Q. TV 최고야. 여보세요? 오빠? 응. 우리 둘 중에 약속 있는 거 있지 않았지? 준비 잘하고 있지? 그리고 약속 있었어? 약속 있었잖아. 아,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알고 있지. 그럼. 어, 우선 우선 끊아라. 나 보고 있어. 너야, 나가기 싫은데. 여보세요? 아, 민솔아. 진짜 미안한데. 언니 동생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쟤 빨리 병원 가야 될 거 같거든? 난 연결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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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 아빠가 비명해지라고 해. 아, 언니가 빈다. 언니가 지금 동생이 모두가 다 해달릴 거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 약속을 취소해야 될 거 같네. 나가 있어, 택배? 응. 그래? 난 연결놨자. 언니, 보냈어. 여보세요? 언니,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어? 아, 언니가. 언니가 메모 못 먹는 거 알잖아, 시윤아. 언니, 너보다 메모 잘 먹잖아. 무슨 소리야. 언니, 메모 진짜 못 먹잖아. 언니, 아무래도 좀 속쓰려가지고. 야, 언니는 못 먹으러 갈 것 같은데. 진짜 메모 신어리, 떡볶이 다음날 먹으러 가자. 여보세요? 언니, 뭐해? 언니, 지금 그냥 있었는데. 언니, 나랑 숙제 같이 할래? 숙제? 응. 어, 그... 어... 언니가 다른 친구들 숙제를 위해 해가지고. 숙제를 못 할 것 같아, 미안해. 아, 어쩔 수 없대. 알았어. 어, 그럼. 이제 아무말도 전화가 안 할 거야. 여보세요? 학원 안 가니? 오늘 학원 가는 날 아니야? 어? 어? 아, 어, 배야. 엄마. 오늘 학원 있는 거 맞는데, 내가 피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갈 것 같아. 아, 배 아파. 배 아파. 엄마, 전화통화도 진짜 잘못할 것 같아. 오늘도 열심히 사진을 찍어볼까? 응. 어? 이거 또 아닌데. 아니야. 포즈야, 여기만 취해. 아니야. 이리 와. 아닌데. 오늘도 잘 찍었다. 내일도 다른 옷 입고 또 찍어야지. 자자. 몇 시지? 몇 시? 아, 일어나니까 쉬는 언니가 보이시네. 영상 통화해볼까? 언니, 잘 잤어? 아, 잘 잤어. 재영아, 밥 먹어. 어? 나 엄마가 밥 먹으려고 하신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언니, 너 먹어? 나 떡볶이. 아, 진짜 맛있겠다. 떡볶이랑 라면은 진짜 맛있는데. 나도 진짜 맛있어. 언니, 우리 이거 다 먹고 양치하자. 그래. 언니, 나 다 먹었다. 언니, 다 먹었어? 응, 나도. 그럼 우리 양치하자. 그래. 우리 이거 다 먹어야지? 공부해야 돼서. 아,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숙제하자. 그래. 언제 무슨 숙제? 나 수학. 아, 진짜? 나도 수학인데 같이 불면 되겠다. 그래. 이거 8번. 나 이거 어렵다. 8번? 응. 이거 뭐지? 4번 아니야? 아, 4번? 오케이. 어, 언니. 다 풀었다. 언니 다 말했어? 어, 나 100점. 나 80점. 그럼 수학하고 난다. 좀 졸리다. 언니는? 나 80점. 어쩌면 이따가 내가 낮잠 자고 일어나서 다시 영상통화 할테니까 언니 그때 봐. 알았어. 안녕. 안녕. 헥? 90명 100만원? 야, 너 오랜만이야. 너 왜 이렇게 많으냐? 진짜 오랜만이다. 어, 잘 지냈어? 야, 그럼 우리 매일 하던 가위바위바지부터.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어, 어떡해. 어떡해. 난 탁감받아야 되는데. 야, 너. 야, 잘 추는데. 너, 평생 똑같아. 여전한데. 어떻게 내가 너보다 잘 추는데? 인정? 그래, 인정해야 돼, 그런거. 역시. 우린 최고의 친구야. 계속 만나자. 아이고, 둘이 사이가 안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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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놨자님 onu 먹اس 거니 다시 생각을 해봐요. 잘못돌아 너 чего 쫌 넘어. 아, 뭐 요에 것은 왜 안돼? 오 너 어디야? 야, 내가 지금 어제 진짜 좀 한 10분 늦어서 들어왔거든 집에? 아, 근데 엄마가 오늘 나가지 말래. 오늘 그 늦은것 때문에 우리 그리고 누구있지쟌? 누 wilt? 아 physically I kinda spirits on. 엄마 때문에 진짜 나가지 못 이랬어. Guys아, 감시 중이야. 아, 알았어. 4번.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다 나갈까? 여보세요? 네, 어머니. 제가 지금 친구가 밖에서 놀고 있다는데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친구랑 놀고 싶은 맘에 있고 제가 다음부터는 정말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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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테니까 오늘 조금 나서 1시간만 보면 안 될까 부탁드리는데 안 된다고? 제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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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진짜 절대 지킬게요. 진짜 너무 잘 못했어요. 진짜 엄마 제발. 진짜 안 돼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나 밖으로 돌아갈래. 아, 나 밖으로 돌아갈래. 그래. 서로 닮아가...